시험 공부할 때 마음 컨트롤이 잘 안됩니다.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? 몰입책에 써놓은 내용들이 다 그거죠. 근데 몰입책 다 해봤자 몰라 잘하자는 거예요. 몰라 괜찮아 잘하자. 과거 몰라 하시고 미래 몰라 하시고 지금 이라고 외치세요. 지금.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뭘 할 거냐. 지금 정신 모아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일체의 참나 작용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.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역경이 오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의 마음으로 일체가 하나님 작용이다 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?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할까요? 육바람일 잘하는 거. 공부도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? 내 인생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. 그거 하세요. 다른 더 재미있는 게 있어도 지금 나의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이 다가오니까 자명하니까 부득이 한다. 이런 마음으로 부득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. 늘 참나 안 해서 일체를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이렇게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거야. 내가 지금 고시원 처지가 열악할 수도 있고 공부를 방해하는 뭔가 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지만 감사합니다. 그래도 공부라도 할 수 있어서 나에게 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. 지금 제일 자명한 게 뭐냐. 공부다. 나와 난 모두를 이렇게 할 것도 공부다. 이러면서 부득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. 저도 수험생활 때 뻘짐 많이 했던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줄 압니다. 제가 부득이 자명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명해서 부득이 한다. 이렇게 그냥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. 결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자명하니까 제일 인생에서 자명한 거에다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명하지 않은 것들은 다 몰입 잘 되는데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에 몰입이 안 돼요. 돌아버려요. 우리 중생의 삶이란 게 이렇게 정말 황당합니다.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우리는 매일 겪고 있죠. 진짜 내 인생에 그때밖에 지금 허락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몰입을 못 하고. 그렇죠? 엄한 데는 목숨 걸고 몰입하고 있고 그런 후회를 줄이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한테 허락된 이 시간 이 기회에 고맙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명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그게 보살떠예요. 얼마나 좋습니까? 나는 내 공부하고 보세요. 나를 내 생계나 내 진로를 위해서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공부하면서 보살도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육바람일에 내공도 기르면서 생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? 고등학교 때 공부 재미있어서 했겠어요? 부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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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했죠. 제 인생에 제가 꿈꾼 것들을 하려면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부득이 해서 한 거죠.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. 고등학교 공부가 재미는 없지만 여기서 일정 성적을 내가 내야 내가 원하는 더 저한테 더 의미 있는 보살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살도를 하려면 어떤 성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는 하기 싫더라도 큰 그림을 잊지 말고 목표를 잊지 말고 마음 컨트롤해가면서 마음 관리해가면서 해야죠 한글자막 by 한효정